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행정명령을 만들어 이를 통보했습니다. 연방국토안법은 오늘부터 불법으로 남쪽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사람들에게 미국 망명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든 정상적으로 들어오든 미국에 온 사람은 누구든지 망명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민자는 막을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단 새 규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이 제기될 것을 보입니다. 벌써 민건단체와 이민단체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 시행 여부는 연방법원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입국자들의 망명신청 거부 명령은 현재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중미지역 출발 캐러벤 행렬의 망명신청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행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